삼성전자가 다음주에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을 공개합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화성사업장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3나노미터 제품 출하식을 개최하고 3나노미터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하식에는 이창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계연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나노미터 공정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미터 양산을 발표하면서 초미세공정기술력에서 TSMC를 앞선 바 있습니다.